이거는 사실 제 진짜 타투라 제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타투고요. 근데 그거를 사실 보통 작품을 할 때 지우던가 아니면 그대로 두던가 하는데요. 이번에는 감독께서 그냥 이제 고 그대로 가는 걸 원하셨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 앤디에 있어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타투인 것 같습니다. 우와. 아 여기 화목적 오뚜기인가 옷사람이 있던데. 그 진짜예요? 이만한 조금만 옷사람이 있던데. 네 그게 사실은 오뚜기 나는 사람이 아니고요. 약간 항아리 모양의 어떤 불교 미술 같은 거예요. 네. SNS에 오뚜기였다고 남기시면 안 됩니다. 네. 네. 다음 질문 저. 저요 가겠습니다. 저요. 감사합니다.